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 좌파 사람들이죠. 좀 엄습하죠.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업무 계략 조작 거짓 사기 이런 부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항상 떠오르죠. 그 사람들 여러분들 확신범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리는 꿈꾸는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좋으면 위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그 먹을거리를 여러분들 그냥 단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선거를 그냥 훔쳐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다 조아리고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거를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엄습하죠. 아주 엄습합니다. 이번에는 한반도기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그런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태극기라는 자랑스러운 굽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반도기를 왜 나눠주냐 이야기 초등학생들에게 학부형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네요. 학부모들이 한반도기를 왜 우리 집 애들한테 나눠줍니까 통일교육을 왜 합니까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그 체제하고 통일교육에서 될 일입니까 중간에 이런 적당히 섞어놓으면 좋은 일입니까 적당히 섞어놓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좌우이름 합작정부는 모두 다 좌익들에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협조가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잘 이용당했지 않습니까 체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반도기를 왜 내주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한반도기에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그런 엄습한 계략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통일된 것도 아닌데 왜 한반도기를 나눠줍니까 이렇게 학부형이 물은 겁니다 지난 5월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학생들에게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줬다 이런 정신나간 짓을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여러분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전투표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무진장 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연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죠 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인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뭐 배춘입 사전투표지처럼 뭡니까 그렇게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결국은 체제의 변혁을 꾀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외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체제의 전복을 위한 선거 부정의 일환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한반도기를 왜 나눠줍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북한 말을 왜 가르칩니까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서 가르친 북한 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다 왜 북한 말을 가르칩니까 표준 서울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연구집권을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조작질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윤석열 정부와서 아무 해결도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정도로 가면 뭐 선거 다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반복하는 듯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참 열불이 나는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한반도기를 왜 나눠줍니까 그걸 예산을 써 가지고 서울시 교육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모양이죠 참 기가 찬 겁니다 그 전체주의가 그렇게 좋은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은 1945년도 해방이 됐을 때에 좌우대결하고 지금과 다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뭡니까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위기 일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2022년 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입니다 이 여름달 자료는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에 착하게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흔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서울시 종로구에서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4868장 가운데 60%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을 이름될 2929표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더해줬습니까 조희연이 함께 더해준 겁니까 조희연 플러스 2921표 조전혁 마이너스 2921표 100장당 60장을 훔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당 사람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입 딱 다물려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2022년도 이러면 그렇게 부정성 없다고 이러면 나대는 누굽니까 그 당대표였던 젊은 친구 그 젊은 친구 이러면 노원구 지역구지 않습니까 이 누굽니까 이러면 되게 가물가물하네요 거기에선 조작값 50%입니다 조전혁 후보가 붙은 사전투표 득표수 15132표 가운데 50%인 100장당 50장인 7566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조희연 함께 플러스 7566표를 대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무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탁정노동단체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장악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 55% 60% 50%인 겁니다 이 짓을 여러분 또 언제 했습니까 2018년에 또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조연히 여러분들 2018년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종로구 40%를 당시에 우파 교육감 후보인 박선영한께 빼앗은 겁니다 마이너스 3295표 플러스 3295표를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다무니까 앞으로 얼마나 자식들 데리고 고생을 할지 노원구 보시기 바랍니다 35%입니다 3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기 초등학생 나눠주는 것에 분격하기에 앞서 가지고 물론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선거를 탈취해 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반도기를 여러분 아이들한테 100장 200장 나눠줘도 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여러분들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론들은 이런 것도 보도를 안 할 겁니다 왜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두더지처럼 다 숨을 겁니다 그때는 끝인 거죠 그때는 선거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나라의 선거를 바로 잡아서 적대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국가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인데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으면 마지막엔 뭐든 골로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회고 부정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부형들은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난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다섯 건 출간됐습니다 이 다섯 건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득표수 조작이었는지를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QR코드 사용 금지 투표용지의 정품을 인정하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4인 사용 최소한 이런 것을 바꾼 상태에서 2024년 총선이 일어나야 기존의 일곱 번째 선거와 달리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지만 전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비리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도 감옥에 집어넣었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자게 되면 그래도 우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것이죠 권력을 잡더라도 타인들을 박해하거나 타인들을 아주 호나에 밀어넣거나 없는 죄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좌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여러 명이 생명을 끊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혹행위가 일상이 됐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들은 양심을 전혀 끊이기거나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5년이 아니고 10년 한 20년 정도 여러분들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좌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공상당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들 편만 인간인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박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편만 인간인 겁니다 우리 편만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도 한국 내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일 겁니다 그게 그 양반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현재 돌아가는 그런 모양선이 아닌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파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뭘 지켜내야 될지가 이게 이제 아마 4대 강보를 일부는 해체를 했고 일부를 해체하리냐 마느냐를 들고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경차관이 첫 언급을 했는데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는 뭐 재검토입니까 당연히 존치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해체하기 위해서 문정권 하에서 얼마나 무리수를 뒀습니까 오늘 난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 김은경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지금 감사원에서 아마 검찰에 고발된 상태일 겁니다 김은경 당시 한경부 장관 사대강 사업에 여러분들 찬성했던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모두 빼라 이렇게 신민사회단체가 요청을 했구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한번 늦으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정권 하에서 어느 기간에 비상근보 자리를 하나 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왔으면 그 양반을 그만두게 하라 그렇게 자리가 아무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 자리도 아니고 민간 자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시는 톱 되시는 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현장에서 참 여러 가지 참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경로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만두게 하라 그러니까 참 내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저 양반들은 정말 양립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반대편 숙정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을 끌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다지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거를 제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선거 부정의 실상이라든지 조작의 실상을 공개하고 정부 당국자 여러분들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이 앞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체가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요즘에 또 대학 교수들은 다 이렇게 교육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지 또 영급이 그냥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닙니까 사회시민단체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좌파계열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제대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 편만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지필했던 그런 책이 좌파적 세계에 왜 열광하는가 여기 보게 되면 좌파적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본능과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철두천매하게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밥그릇을 떨어뜨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네요 아무튼 공직선거가 정상화가 돼 가지고 참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기 참 어려운 사람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근현대사가 이렇게 시작되기 이전에 많은 나라들은 신민이란 그런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로지 신민들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이 불가능했죠 조금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지금 한창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아버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을 온 모아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근현대 이전에는 토지도 가질 수가 없고 성도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참 가혹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신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동구유럽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농노제에서 바로 이제 전체주의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픈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이제 한국사 전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민간과 그리고 관 민관 정치권력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다음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판단은 항상 민간을 수탈하는 약탈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저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문화적 전통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존민비 이런 표현도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 몇몇이 이어져온 관과 민의 그런 불평등한 관계를 잘 담아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도 이제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조세 부담 준조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이 이제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세금에 그렇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허덕인 그런 개인적인 기억들 그리고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제 세금 부담이 과한 것 특히 요즘에는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노년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보내게 되면 그 하단에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세금 부담이 과중한 부분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관의민을 억압하고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타라는 그런 문화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대개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그 기업들이 과실을 만들게 되면 배당주를 대개 구입해 가지고 노년에 배당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하면서 노년에 성장 과실을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는 배당주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좀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 정치 권력을 민간이 어떻게 대하는가 노년에는 당연히 배당주를 구입해 가지고 사는 분들이 비중이 높아야 될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노년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를 잘 내고 있는 왕개미 연구소에서 주식 배당금으로 편안한 일본 노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그게 안 되는 이유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에다가 세금을 왕창 막고 또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실린 겁니다 그게 아마 엊그제에 배당주를 독려하는 그런 기사를 왕개미 연구소에서 냈는데 이제 거기에 아마 많은 댓글들이 실렸던 모양입니다 배당 받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배당 받으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당 받기 전에 현금하는 게 이득입니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데 배당 욕심내면 큰일 납니다 다들 투기라고 욕하는 아파트 사놓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도 좋은 신선도로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다가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죄인 취급을 했는데 그러면 노년에 소형 아파트나 상가를 구입해 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당주를 가지고 노후에 여러분들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싸냐 이야기야 국민연금은 집권의바밖에 안 되는데 그럼 노년에 또 일해야 되냐 이야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전체 조감에서 한국은 아직도 관이 민간을 약탈하거나 수탈하는 그런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틈만 되면 뭡니까 세금 거두어 들여갈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제가 마음이 그냥 좀 아픈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바뀌는 게 없냐 노년에 이렇게 세금을 떼어가면 여기 보니까 아마 배당생활 쪽 월 200만 원 받으려면 필요한 투자금은 이런 기사를 아마 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심지어 사자마자 물린다면서 말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정시에 배당률이 연 9에서 10% 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모양이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여러분 평생 빼빠지기 이래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소득세를 다 냈을 거 아닙니까 소득세를 다 내고 그래 벌어던 돈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 가지고 거기서 배당주의에서 배당이 나오는데 그게 또 중과세를 하는 거죠 제 판단은 이중과세 같거든요 세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이 국민들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떠들 것인가 준조시를 좀 더 떠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어야 되니까 국회의원 1인당 뭐 5명 6명 정도의 그렇게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니까 참 악한 일인 거죠 민간을 거의 숱할 대상으로 그냥 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떠들어갈 것인가 그런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해 가지고 뭡니까 곤장처가 재산 빼앗는 거하고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지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빼앗습니까 설령 우리 문화 속에 그런 것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특히 이제 노년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분들이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좀 더 이렇게 완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 시리즈 5권이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우리의 노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이번에 아마 제주도 상의에 제주도에서 열린 하계포럼 대한상의 아마 주최모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상당히 국제적인 시각을 IMF에서 근무했고 ADB에도 근무했고 또 명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도 했고 서울대 교수도 계시고 제주 가셨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관 출신이나 한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 발언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전체를 좀 많이 이해하는 그런 측이죠 국제기관에서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한국의 앞날 잘 이야기를 했네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뭐냐 뻔히 보이는 앞날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 앞날 뭘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도 해답이 다 나와 있는 문제를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5년 터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1%씩 계속 이렇게 축소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뻔히 보이는 앞날이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앞날 조금 양식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과거에 이제 주피를 하셨던 강천석의 고문이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쇠학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런데 미래일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또 잘하면 또 그런 방향을 털 수가 있겠지만 현재대로라고 하면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은 이미 넘어선 거죠 그게 성장률이 1%씩 내려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늙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그런데 이제 오늘 하계세미나에 이제 참석한 이 창룡 한은 말씀 잘했네요 일본은 부자 노인이고 한국은 돈 없는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남긴 시간이 일본이 5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40년 정도 막대한 경상수지를 남긴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 경상수지 흑자가 본격화된 것이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자산축적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든지 이자를 만들어내는 대외자산축적이라는 것이 양이나 이런 면에서 일본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한국이 일본의 소득은 따라잡았지만 자산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일본은 잘 사는 노인 배당금을 계속 받는 노인 한국은 돈 없는 노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뭐 현상의 본질을 짧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네요 고령화 사회라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네요 인구 구성비 변화만큼 한국과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도 없습니까 한국의 약점은 출산율이 더 낮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일본은 1970년대 90년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받는 재산이 풍부한 잘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국의 젊은 층이 훨씬 역동적이고 케이팝 같은 것이 발전하고 있고 장점을 갖고 노력해서 일본처럼 20년 고생하지 않고 빨리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유연성이 강하고 좀 진취적이죠 얼마 전에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해보니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본 영화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일본인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주어진 털 속에서 뭔가를 만드는 건 잘하지만 털을 깨우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 한국인들의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이 한껏 여러분들 발현됐던 데가 1960년하고 1970년대인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일어서는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청소를 계속하는 겁니다 청소 작업을 우리가 흔히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고 먹는 사람 줄이고 한 사람이 할 일을 20명이 하는 공공영역도 줄이고 자르고 피 좀 흘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기는 거죠 경제학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썩은 부분에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면 내려앉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병생기면 잘라내고 수술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도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경제학자답게 말씀 잘 안 돼요 해고된 기관정부의 사회안전망으로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새 산업으로 인력과 자본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한국이 가진 구조가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든 인력이든 간에 생산적인 영역으로 계속 재배지가 돼야 되는데 그 혈관들이 다 좁게 좁은 겁니다 혈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못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계속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아주 잘 표현했는데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계획을 안고 10년 허송세월을 보냈다 2010년이 아주 좋았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어중간한 상태지만 그래도 했기 때문에 2000년대에 한 10년 정도 굉장히 잘 나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조계획다운 구조계획에 대한민국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죠 그 이야기를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하신 겁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역동성을 유지해야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지갑도 두둑해지고 이렇게 할 건데 참 뻔한 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전혀 그동안 고민거리가 아니었던 선거가 무너진 상태니까 이거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비용을 치르게 될 일이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력이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대중영합주의 같은 그런 포퓰리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 거죠 정치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도록 그렇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정치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는 그런 종류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참 위험한 거죠 아무튼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실천은 뭐 못하겠다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의 시리즈 1권에서 5권 정도가 상반기에 모두 다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선물도 해 주시고 계셔서 선거를 지키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씨 참 요즘에 하도 이제 심장이 강철판으로 깔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다른 그런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죄 때문에 법정에 이제 여러분 오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돌아가신 고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을 지냈던 분의 아드님 아마 대학을 다닐 정도의 나이일 겁니다 이제 아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전화하던 것을 여러 차례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정언을 법정에서 이재명 씨가 그대로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묵묵부답이었지만 아들의 정언에 대해서도 뭐 반론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들었던 거 가족들이 들었던 거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완전히 고 김문기 씨하고 그냥 끈을 끊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야 뭐 저거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삼천만이 아는 사실을 그냥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넘어갔으면 이재명도까지 안 왔을 건데 아들의 정언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한번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버지가 이재명 전화를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받았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나와서 장남의 정언 아버지를 몰랐다는 말은 자충수라 생각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판단을 했네요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문기 씨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저장의 관계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고 김문기 씨의 장남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논란거리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막으려고 모른다고 잡아댔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020년 이후에 이재명 씨와 낚시를 하고 수차례 보고를 하는 이야기 유동규 본부장과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호주 출장이란 쿡 집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장과 골프를 쳤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김문기 씨가 대기업 계열의 그런 건설 회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다 외모를 보셨지만 외모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들인 건 사람이 상당히 과묵하고 그리고 아주 충식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 부분이 이재명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김문기 씨를 잘 활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과묵하고 일처리는 빈틈없고 지시를 내리게 되면 확실히 수행하고 그러니까 뭐 척근으로 썼겠죠 본인은 척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날 김 씨의 진술에 대해 특별한 응급이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그냥 침묵했다 이재명 씨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2023년 대선을 바로 앞둔 3월 9일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2월 이게 대선 2월 21일 무렵이네요 아버지 발인 날에 산타복을 입고 춤춘 이재명 고 김문기 아들 눈물 흘리다 김문기 씨를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추측은 가능한 거죠 논란거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는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해도 못 이긴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대표하고 이런들 후보하고 표격자가 전국에서 260만 표 이상 났지 않습니까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새벽까지 뭐죠 그렇게 더 조작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전산 조작도 무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권 3권에서 전국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240만 표를 어디 어디서 훔쳤는지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점쟁이가 적은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과 여러분들 윤석열의 대선에서 어떻게 대선이 끝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에 득표수를 분석해 여러분들 드러낸 거 아닙니까 240만 표 이상 정도의 득표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뻔히 다 이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뭐 시치미를 뚝 떼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앞뒤를 좀 쟀으면은 그냥 애 둘러가지고 여러 부하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이렇게 뭐 고발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서지는 않았겠죠 이재명 당대표도 참 강심장은 강심장입니다 양심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이 양반이 대통령 됐으면 나라가 참 어디로 갔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걸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나라야 참 어쨌든 여러분 이 2권 3권이 지금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인물은 좀 독특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허무주의하면 이렇게 니체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상 그 니체라는 그런 철학자가 허무주의하고 정반대의 그런 생에 대한 그런 입장과 태도를 가졌다 그런 책이 나왔네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원절을 읽어보면 더 좋을 건데 원절을 읽어보기보단 원절을 읽히는 또 시간이 다음에 한번 그런 또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원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니체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올해 전에 읽은 책이 인상적이어서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라는 인물인데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학 교수인데 특히 니체에 대한 그런 잘 정리된 책을 썼고 이 책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스테디셀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개발서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본 니체의 자문을 통해 세상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뭐 한 그런 자기개발서적인 서술 같은 부분은 좀 빼고 작가가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니체 전문가의 그런 니체의 발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니체는 한때 허무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허무주의는 독일 철학자 F.H. 야코비가 만든 니힐리즘을 번역한 말인데 라틴에의 없음을 뜻하는 니힐에서 비롯됐습니다 니힐리즘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그의 근거를 둔 일체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무예의 세계를 직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니체의 관점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니체는 오히려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니체가 단지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반역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삶의 지혜를 전하는 서성 역할을 하는 이유는 56년 짧은 생애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역동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완전하게 있게 니체 전문가가 거부하는 겁니다 니체는 오히려 허무주의의 반대편에 썼던 역동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관습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생각을 멈춰버리는 태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리하며 계속 기존의 것들과 다른 답을 찾았는데 이런 그는 반역의 사고라는 제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명언은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그 밖의 니체의 다양한 저서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생명은 타오르는 불것이라고 말했던 니체의 심찬 메시지를 느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원절을 여러분들 바로 읽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전 단계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중간 단계로 한번 니체 전문가가 발췌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간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에 나오고 본문의 14쪽입니다 니체는 당대의 철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도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삶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대달렸습니다 니체 스스로 초인이라는 존재를 향해 날아가는 하나의 큰 벡터였습니다 이런 류의 여러분들 사상을 가졌다면 어느치되는 지식인들의 반감이라든지 반발을 불러일으켰겠네요 그러나 그런데 크게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갔던 인물이다 철학자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자기 삶의 궤적과 자기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였고 인생의 만련에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글드는 그가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에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참조할 만한 거죠 니체는 당당함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면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난관을 돌파하는 힘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옭아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경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스스로를 그만하다는 것과 달리 스스로를 귀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거나 타인에게 치탄을 받거나 공동체의 여러분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일에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히 타인도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타인을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았으면 안 되는 거죠 자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이 그거지 않습니까 공적 기관이나 제도 타인 모든 것을 뭐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여러분들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범죄가 그 동네에 많은 겁니다 여성을 그냥 자기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으니까 참 귀한 말이네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를 수 없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를 능력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 줄 대상을 찾지 마시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자 한 문장을 따면 타인을 돕고 공동체를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 뭘 더해야 될지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절제된 언어를 썼네요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자기 안에 내재한 무엇인가를 뽑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이 니체의 주장인 거죠 이 독스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에 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하겠는 다음에 저도 재충전을 하게 되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날들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등이란 말을 절개서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욕망을 갖고 있는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평등을 부르짖을 때는 그가 말하는 게 어느 쪽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네요 끌어내리려거나 아니면 높이거나 두구 중에 하나가 평등이란 말을 절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좀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고 나그네 같은 것이 인생이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악한 일과 손을 잡을 수가 없고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인간들 참 보면 어떻게든 그렇게 사는지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이렇게 고발된 것이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고발된 것이고 이게 상반기 동안 문재인 당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의 실상을 해부한 그런 도덕놈들의 시리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니체의 명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제목을 담아가지고 니체의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일본에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사이토 다카시 아주 니체의 정통하신 분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니체의 원전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상대해 줄 친구를 찾고 막역한 간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합니다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왜 고독하겠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를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것을 향해 그러며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다 이렇게 했는데 존재로군적으로 인간 자체가 고독하지 않습니까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갈 때 혼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러면 아내하고 여러분들 금실이 좋고 친구관계가 이러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시간에 태반이 혼자 지내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혼자 자고 물론 요즘에 각방 쓰는 사람도 많지만 제 이야기는 각 부부 같이 자더라도 혼자 자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이제 혼자인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전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전혀 고독하지가 않죠 사람은 항상 바뀌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변의 존재지 않습니까 살면서 위기가 오더라도 그분과 자신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 있으면 그 역경이라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같은 거네요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문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무엇이든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좀 뜸하지만 제가 책도 많이 썼고 잡지사나 신문사 같은 데 기고가 오면 마감 시간을 항상 맞춰서 글을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감 시간을 어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건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항상 마감 시간 이전에 이제 글을 넘기는데 그때 여러분들 원고를 쓰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일단 몇 문장을 써놓으면 그러면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작해놓는 겁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러닝머신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슬슬 그러면 벌써 기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시작해놓으면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검새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게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뿐입니다 우상의 항원이라는 데서 나온 미체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알아봤던 빅터 프랭클은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아주 여러분들 훌륭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의 철학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존재이다 하늘에 닿을 듯이 키가 큰 나무들에게 그친 바람과 악천우가 없었다면 그런 성장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인생에는 거친 폭우와 강렬한 햇살 태풍과 천둥 같은 온갖 악과독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없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탐욕, 폭력, 정오, 질투, 아지, 불신, 냉담 그 밖의 모든 악조건과 장애물들 이러한 악과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단련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순경을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런 힘듦하고 조우하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데스 같은 현자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현자들은 삶에 대해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들은 침울함과 권태감이 가득한 채 몹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삶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삶이란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심지어 소크라데스조차도 임종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 소크라데스도 인생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니체의 눈에 비친 소크라데스는 인류의 서성이기는 커녕 삶의 적대적인 태도를 지닌 좀스러운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니체는 소크라데스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할 우산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크라데스라는 인물은 철학뿐만 아니고 인류의 서성 가운데 현자라고 이렇게 통하는 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 공격을 했으니까 당대의 지식인들이 니체를 상당히 싫어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소크라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니체든 간에 모두 다 인간이란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잘 꼬집어낸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양식이 되고 위안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왜?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학설이고 주장이니까 나는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철학적 산문시라기보다도 일종의 교육서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니체는 인류의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요? 그 정도로 니체는 축제로서의 배움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삶이 지겨울 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진보고 한참 흥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소한 데서 교훈을 찾아내고 사고의 빈자리를 채울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외 삶은 더 많은 지식과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더라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지적인 재충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니체의 이야기는 아주 적합합니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그 삶의 공허함이나 지겨움이나 이런 부분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배우는 과정이고 진보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것을 충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메시지는 노년에 있는 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항상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하고 항상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층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한 탈바꿈을 평생 동안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신 우일신하고 똑같은 거죠 계속 새로워지는 것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인간이 왜 인간다운 거란 부분에 의식하는 존재이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적인 거죠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족들에게 대한 책임을 지고 지인들에게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시민으로서는 뭡니까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답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인간들은 뭡니까 책임을 안 지는 인간들이잖아요 선거 부정을 은폐한 대법관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후손들 않게 돼서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지 가끔가다 슬퍼기도 한 거죠 악하기도 하고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잠시 그냥 피는 꼬다오 같이 조금 활짝 피다가 우리나라는 권력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국회의원 뺐지라 여러분 달아놓은 무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뭐죠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우고 오랫동안 알아오던 사람은 무슨 국회의원 달고 돼서 무슨 대단한 일이 된 것처럼 나도 웃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는 것처럼 이 공직선거를 해보한 이 책들이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